아니 여기 개미만하게 보여 아빠 여기 개미만하게 보여 아이 아빠 아빠는 뭔지 말해 안녕하세요 우주비행기 훈입니다 이번엔 전에 만들었던 고무동력기 RC와 대형 카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RC를 만들었습니다 고무동력기를 연해 보드에 연결하기 위해 나무 프레임과 벨크로를 활용했습니다 개조시간은 약 3시간 정도 걸린듯 합니다 역시 엄청 크죠? 윙스팬이 160cm입니다 색상은 약 3시간 정도 걸린듯 합니다 색상이 양쪽으로 멀어 보다가 완성 후 테스트입니다 매우 isto 당 aika Rodriguez 잘 작동하네요 이모 kit 제일이거 풀려서 Leaving 손이도 적절하면서 새끼야 그냥 막 고무동력기 스페인도 더 좋은 전자 잘 이거로лен고 나의 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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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